안녕하세요. 지금 여기 오랜만에 제가 지금 인계동, 여기 수원의 번화가죠. 인계동에 나왔습니다. 아유 인계동까지 불러가지고 대체 뭐하시는 거예요 저를? 아 맞아. 제가 지금 오늘 혼자 촬영하는 것도 그렇고 촬영하기도 뭐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혼자 놀기도 심심해서 지금 여기 파충류 유튜버 윙다이노 지금 제가 지금 불렀거든요? 얼굴 나온 김에 인사 좀 해봐. 반갑습니다. 윙다이노라고 합니다. 아 좀 인사를 좀 길게 해봐. 아무튼 오랜만에 지금 같이 윙다이노도 만났고 그리고 저 인계동 번화가도 나와가지고 한번 한잔 하려고 나와봤습니다. 네 지금 보셨하시피 이렇게 노키도 같이 제 등 뒤에 있을 가방도 있습니다. 하지만나. 그래서 저희는 술집을 가는 건가요? 술집 가야지. 생각을 해봐. 인계동이 술이 뭐. 아. 저희는 차 가져왔는데. 아 그래? 그럼 넌 먹지마. 난 먹을 거야. 먹고 놀 거야. 진짜 너무한다. 아 왜? 음주운전하면 안 되잖아. 아 그렇긴 하지만. 너는 그냥 음료수나 무알코올 먹어. 그럼 되나? 여기야. 잠깐만. 너 아까 뭐 먹으나 그랬지? 저 썰라이즈요. 썰라이즈? 지금 사장님이 무키 먹으라고 오렌지 줬어. 아 원래 이렇게 주는 장면 찍어야 되는데. 와 진짜 너무 귀엽다. 마술사에요? 아니요. 마술하는 사람은 아니고. 그냥 원래 세례를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에요. 아 저한테는 한번만 하셔도 돼요. 아 네. 저도 이렇게 하러 와요. 네. 제가 번호와 드릴게요. 아가. 오 마술사에요. 손에 올려보니까 어떠세요? 아 제가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가지고. 아 진짜요? 네. 오오. 오우. 여기 찍었습니다. 여기 찍는데. So cute. So gorgeous. Do you usually like birds? So cute. Do you usually like birds? I mean I've taken care of birds. Oh. Oh really? But yeah. What kind of bird? What kind of birds? I've only tried the parrots. Oh parrots. Yeah. Yeah. I guess not wild birds, 어메이징으로 이들로 가고싶다 Q&A 2라운드에 잊지 않나? 여기! 안녕하세요! 사진이 하나가 찍던? 예, 예, 예 사진이 하나가 찍던 것 같다 안녕하세요, 형님. 어떻게 되세요? 와,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분이 새 되게 좋아하세요. 아 그래요? 지금 조명이 빨개니까 얘가 더 빨개 보여요. 아 맞아요. 진짜 놀랬다. 이거. 너무 좋지 않나요? 이 소식은 또 한 장면이 불러와요? 가슴이 팀이 미 Virgo 가슴이 팀이 한 장면을 털든 수아 여기도 한 장면이 그는 왜 바라보이게 과란이 그는 트레이키